안녕하세요. CN병원 물리치료사 이기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CN병원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자목 거북목을 쉽게 교정하는 목 스트레칭 운동법 영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류지민님의 질문입니다. 턱을 당기면 안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 일자목과 거북목과 같은 목을 갖게 되는 경우의 특징은 턱이 들리는 자세입니다. 일자목과 거북목과 같은 목을 가지신 분들은 목 근육들이 어떤 근육은 짧아지고 어떤 근육은 늘어나며 근육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턱이 들린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를 개선시켜주는 자세로써 턱을 당기고 운동하는 것이 짧아진 목 근육들을 스트레칭해주고 약해지고 늘어난 근육들을 작용하게 하게끔 해서 올바른 목 자세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